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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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윤이 여러분께 인사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나임빈스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예쁘고 길쭉길쭉하세요 멤버들 평균키가 어떻게 돼요? 저희 평균키가 170 정도 됩니다 역시 모델돌 맞네요 어쩜 이렇게 늘씬 늘씬 하신지 몸매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다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시기에는 식단 조절도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다른 분들 다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합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수다 떨기 오래 걷기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은가 보네요 같이 수다 떠는 시간이 즐거우신가봐요 네 엄청 좋아요 남성팬들 못지않게 여성팬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정말이네요 여심까지 서로 잡은 나임뮤직스만의 매력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겉으로는 되게 차가워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히 성격이 털털하고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해 주셨나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임뮤직스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미모의 걸그룹으로서 나임뮤직스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궁금해요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 나임뮤직스만의 단독 콘서트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이들 오실거죠? 네 네 그 꿈이 얼른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팬들에게도 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무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구리 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진 제15회 구리 유채꽃축제 CBS